제가 어느 신문기사에서 봤더니 우리나라 관상가들이 뽑은 여자들 중에 가장 관상이 좋은 사람이 배우 이영혜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타고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팔자를 바꾸고 우리가 관상이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냥 보통의 은혜 정확히 얘기하면 수준 낮은 정도의 은혜를 주실 때는 보통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는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킬 때 그렇게 공감을 해서 따라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그거는 수준 낮은 은혜지요. 완전히 이 땅에서의 운명을 뒤바꿀 정도의 은혜는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완전히 팔자를 뒤바꾸는 완전히 관상을 뒤바꾸는 그런 은혜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은혜지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는 은혜 이런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은 이 설명이나 설득의 발법을 쓰지 않으시고요. 명령하십니다. 혹은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높은 수준의 은혜를 주실 때는 절대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설명하거나 설득해도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운명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고 싶다.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이제부터라도 살고 싶다고 하는 분은 이 하나님이 높은 수준의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명령하거나 선포하실 때 한번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아니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그냥 따라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인상이 이영애보다도 훨씬 좋아지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